한국의 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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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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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 What to do it baby 이렇게 차갑게 날 것 같는데 날 원하고 있는지 너도 가슴이 들는지 상관 있어 난 당연히 hip hop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미흔팔을만 쉴 새 없이 날같이 잠깐 쉬어 가도 괜찮아 시원한 미흔팔을만 안녕하세요. 자 먼저 팬분들에게 정신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K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고!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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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마지막 버킷리스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! 고! 2020 3년에는 이번에도 콘서트 꼭 할 수 있기를 저도 생각하고 최대한 비로 붙여보겠습니다. 요새 공이 포기 슈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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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 한 명을 생각해보는 모모 1,2,3 3,4 1,2,3 1,2,3 1,2,3 마음대로 1,2,3 1,2,3 1,2,3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지금 보시다가 모여 보시다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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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와줬었구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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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 마음 사랑 나 왜 이렇게 말랐어 저 생명 여러 가지 오늘 이벤트예요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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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연말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공연을 한 게 생각보다 꽤 그렇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 일단은 기쁘고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만나면 저는 그냥 기분이 업 되니까 업이 되니까 너무 좋았고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고 2023년에 우리 진짜 너무나 또 따뜻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에 오래 볼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알러뷰 띵 형 오 깨지는 거 아니야 기다려주셔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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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